2024년 4월 14일 새벽 4시 57분 입니다. 전체적으로 좀 복귄 뉴스가 많이 없죠? SKD&D 이거 나오고 나서 좀 오르긴 했는데 생각보다는 SKD&D가 안 빠지더라구요. 최근 증시 영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빠지는 거라서 좀 그렇지 좀 생각보다는 안 빠진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리고 YG 엔터 초동 신기록. 여기는 지금 환율 부터 해가지고 좀 이슈 있는데 이런거 좀 괜찮을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좀 사야 되나 살짝 고민 중이긴 합니다. MRH 한번 틀었었구요. 여기 대표이사인가? 이름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그 기생수 더 그레이 여기가 좀 잘 돼 가지고 좀 올랐다가 다시 제자리 미디어 쪽 하루 딱 좋았는데 그 날 좀 올랐습니다. 그리고 이니슨 신주가 이제 다음주 월요일 내일까지 팔 수 있는데 이게 살짝 애매한게 지금 증시가 꽤 애매하거든요. 그래서 더 빠지려나 싶기도 한데 100%를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은 있거든요. 근데 일단은 안 팔았어요. 아직은 안 팔았고 내일 결정인데 어... 내일 장이 좀 안 좋을... 월요일날 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거를 조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유증을 나중에 어쨌든... 어쨌든 유증 성공시키기 위해서 뉴스 이것저것 내보내긴 할 거거든요. 한번 띄우는 작업이라도 할 거라서 그때 그걸 정리하고 유증을 새로 받느냐 이렇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네요. 비중을 줄이는 게 많긴 한데 좀 고민 중입니다. 그리고 네오이지는 이런 게 사전 예약자. 축구구나 뭐 농구 특히 축구나 이런 거는 또 의외로 또 하나 한번 잘 터지면 괜찮거든요. 피파 이런 것처럼 예전에 위닝11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런 게 지금 잘 만들어지면 네오이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. 일단은 이건 종목할 때 설명하면 될 것 같네요. 여기 대표이사 받겠다고 나왔고 신저가 SM라이프 신저가라서 좀 더 샀습니다. 여기는 생각보다는 안 빠져요. 증시 밀릴 때도 이상하게 그리고 화창기기를 제가 저번주에 좀 샀죠. 혹시나 해서 샀는데 안철수 테마만 완전히 이번에도 변함없이 선거 이후에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. H.J. 중공업 이런 게 있었고요. 대한전선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건 종목 설명할 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. S.T.X부터 보겠습니다. 이라크 좀 이슈가 있는데 여기 그린이로지스 쪽이죠. 이런 게 이제 이란 이스라엘 이런 게 중동발 이슈가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을 것 같아요.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 S.T.X도 그렇고 그린이로지스도 그렇고 그 다음에 S.T.X 트롤리고가 482억원 누적. 일단 조단위까지는 나와줘야 될 텐데 뭐 봐야죠. 일단은 뭐 물류 쪽 이슈가 조금 있는데 그래도 이번에 배를 구매를 유중으로 샀을 거예요. 아마 그죠? 산 게 아니라 선주여에게 빌렸을 텐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큰 영향은 안 받을 것 같은 느낌은 있으나 지금 스웨지훈아 쪽도 그렇고 저기 그쪽이 다른 쪽도 그렇는데 지금 가뭄 이런 것 때문에 영향이 있더라고요. 전체적으로 기후변화 영향이겠죠. 4개월 만에 이 정도 3을 곱하면 2000억 정도 되겠다. 다른 거 수소 이슈나 이런 게 PK벨브 있잖아요. 이런 게 수소나 원자력 쪽 이슈 되면 한 번 틀 수 있으니까 차트로 보면은 고냥고냥 고만고만 한 정도고 여기를 이제 기본 기준점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할 말은 없어요. 지금 증시가 꽤 안 좋을 거라서 덕분간 지금 코인 쪽도 엄청 빠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현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천천히 적립식으로 잘 사시면 좋을 텐데 여기는 조금 테마성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적립식은 좀 안 하는 게 괜찮다고 봅니다. 실적이 일단 안 나오기 때문에 STX 중공업 금요일날 조선주 쪽 괜찮았고요. 지금 환율 이슈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운 쪽 뭐 이런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미군 뭐였죠? 주말에 왔던가 갔던가 잘 모르겠는데 현대 쪽 아마 시찰한 걸로 알고 있어요. 미국 쪽에서 해군 쪽. 그 영향을 좀 받아서 증시 다른 것도 빠지더라도 여기는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전체적인 해운이나 조선 이런 쪽 얘기인 거고 여기는 결정 날 때까지는 큰 상승은 힘들고 많이 오르면 또 빠질 수가 있으니까 많이 오른 만큼 또 빠질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적당히 선만 유지해주면서 버텨주면 될 것 같고요. 언제 나올지 모르겠네요. 상반기인데 지금 상반기 다 끝나가는 타이밍인데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. 4월 15일 이후에 나오려나 싶은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. 뭐 기다려야지. 그죠? HMM 좀 많이 올라갔다 빠졌다 왔다 갔다 해운 이슈가 있는데 흥하해운이나 이런 데 좀 많이 올랐다 많이 빠졌다 하거든요. 여기는 이제 대주주 이슈인데 크게 오를 건 없지만 일단 매각 이슈 진 않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경기가 지금 그다지 좀 애매하거든요. 전체적으로 좀 죽어버릴 수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정 후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좀 여기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매각 이슈가 나오긴 할 텐데 살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. 지금 대기업들도 돈이 그렇게 여력이 많진 않을 것 같아서 유니스 좀 오르나 싶었는데 좀 빠졌고요. 바닥이 여기 더 아래로 안 내려가야 되겠죠. 일단 뭐 유증 받아야 되니까 뭐 이런저런 뉴스 같은 걸 좀 많이 낼 텐데 지금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여기가 다음 주 월요일까지거든요. 월요일까지인데 신주인수권 팔까 말까 지금 고민하다가 안 팔기로 일단 결정을 했고요. 좀 오르면 그 유증 받을 정도까지만 좀 정리를 해가지고 딱 같은 물량으로 일단 채워놓을 생각입니다. 혹시 1500원 이상 정도 가게 되면 조금 더 좀 정리를 예전에 그 처음에 했던 거 있잖아요. 그런 것까지 좀 더 정리를 해서 유증은 원래 하던 대로만 할 생각입니다. 100% 이상이 된다면 그래도 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STX 계속 제가 보라고 말씀드렸듯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갔다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게 유증이 언제냐가 문제거든요. 유증 나왔을 때 가격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튀어주면 좀 정리를 하도록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대한전선 여기는 그동안 좀 올랐는데 계속 오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환율부터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리값도 좀 비싸잖아요. 수입도 좀 해야 될 텐데 영향은 좀 있을 것 같고 일단 가지고 있는 전선이 있기 때문에 단기로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근데 테마가 어떻게 발동할지 모르겠어요. 올라가는 쪽일지 내려가는 쪽일지 어느 정도 올랐어서 좀 빠지는 것도 맞는데 지금 상황상 차트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더 올라가는 모습 하지만 증시가 밀리면 다 같이 밀릴 수도 있다는 거 봤을 때는 밀려도 되는 반반이죠. 여기는 어떻게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일단 유증가 대비 거의 100% 정도 찍었기 때문에 금요일날 좀 약간 정리하실 분들은 정리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혹시 모를 현금 없으신 분들은 있으시면 한번 냅두시고요. 그리고 SM라이프 디자인 신저가 찍었는데 이것 때문에 밀린 거잖아요. 여기도 SM 실적이 아니라 아 이게 좀 애매한데 공정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여기는 증시 영향 잘 안 받는 거 아시죠? 크게 영향 안 받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SM라이프 같은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그냥 사서 조금 천천히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1년 정도 생각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공정이 너무 안 내주는데 아무래도 재판 영향 받는 거 같아요. 안 받는다고 했는데 정말 살짝 지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펄어비스 많이 빠지고 있죠? 게임 쪽 지금 유튜브 광고하긴 하던데 검은 사막 검은 사막 뭔지는 안 봤고요. 그냥 뭐 코스튬 같은 거 하나 입고 있는 여자 캐릭터 하나 있었습니다. 그냥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뭐 붉은 사막이든 일단 붉은 사막부터 나와야 된다고 이제 하면 그때 좀 물을 타가지고 작업을 그때 할 건데 다른 거 팔아서 좀 해야 돼요. 여기는 생각보다 많이 밀려가지고 좀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GS 리테일 좀 더 많이 빠졌죠? 경기가 어려질수록 편의점 쪽 괜찮아서 좀 괜찮을 수도 있는데 요기요가 여전히 좀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배미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좀 안 좋아서 그런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배송비 무료를 지금 쿠팡에서 했는데 쿠팡 같은 경우는 그 달마다 내는 거 있잖아요. 그걸 거의 한 50% 올렸던데 50% 이상인가 아무튼 꽤 많이 올려가지고 여기도 출혈 경쟁이니까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디까지 빠질진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 저번주 배당 받은 거 샀으니까 여기는 사놓고 그냥 냅두면 때 되면 올라올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죠. 나중에 경기 좀 어려워서 편의점 도시락 맛 잘 팔린다 이런 거 할 때 좀 반등 나올 거 같으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시면 될 거 같습니다. 실적이 아니라 거의 테마로 가야 될 거 같아요. 그리고 키스트 여기가 어 왜 올랐나 했는데 그 미디어 쪽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좀 올랐어요. 기성수 영향 좀 있었을 거 같고요. 환율 영향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간보는 거죠. 그 공정의 결과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 같은데 그거 터지고 나중에 한 번에 오를 때 이건 증시랑 상관없이 테마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버티시면 됩니다. 그리고 윙이 푸드 좀 많이 올랐어요. 거의 1800 정도까지 올랐다가 두 번 정도 온 거죠. 특별히 뭐 여기는 빠지더라도 걱정은 할 게 없고 여기는 이제 4달러 잖아요. 그 나스닥 환율 올라갈 때도 나쁘진 않아요.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1400원 된다 그러면 5달러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. 윙이 푸드는 어 그래도 이제 좀 빠지면 그래서 제가 아 그리고 네오위즈를 제가 절반을 팔아 버렸거든요. 손실 보고 여기를 언제 샀더라 아무튼 빠질 때 어 아래에서 샀습니다. 잘 샀습니다. 잘 사가지고 갖고 있고 현금이 좀 있어요. 배당 받은 것도 있고 했는데 좀 더 빠지면 증시 영향 받아서 빠지면 살 겁니다. 지금 가격도 나쁘진 않 타고 보거든요. 그래서 단타 노리긴 좋은데 어 일단 나스닥 캔슬만 안 되면 혹시 모를 캔슬만 안 되면 일단 뭐 공시도 하나 나왔어요. 될긴 될 것 같아요. 될 것 같은데 일단 좀 봐야죠. 음 중국 기업 상장을 다 막는다 라고 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다행히 또 홍콩 쪽이에요. 그래서 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거 하나만 빼면 아직 아직도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. 가격 자체는 이 정도면 사라고는 잘 말 못하겠는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해서 수익 내기 좋은 경우가 아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스튜디오 디레고는 다른 미디어 오를 때도 큰 영향이 없었고요. 이제 CJ 쪽 올해부터 해서 좀 많이 나올 건데 하반기 이후부터 좀 잘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버티시면 됩니다. 경기 어려울수록 그다음에 예전에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처럼 전체적으로 좀 좋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볼 거다. OTT나 뭐든 돈을 안 써야 되는데 할 게 요구 밖에 없죠. 게임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. 괜찮을 거다. 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반기 그리고 고래 신용 정보 여기는 이제 인버스 영향 인버스처럼 가는데 최근에 좀 빠졌어요 같이 너무 좀 올라서 좀 빠졌다고 봐도 되겠죠. 일단 음 전체적으로 연체율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재권 출심이나 이런 것도 영향 100% 온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안 와야 되는데 올 거 같아요. 거의 지금 어 주위의 상황 보면 좀 안 좋아요. 많이 안 좋습니다. 네오위즈 여기는 제가 절반 정도 팔아버렸습니다. 손절 딱 요정도에서 판 거 같아요. 손절해가지고 윙이푸드를 샀고 여기서 수익나면 다시 살 거예요. 윙이푸드가 수익나게 좋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. 단기로 뭐 나올 게 없으니까 네오위즈를 좀 팔아가지고 어 요렇게 했는데 나중에 수익나면은 더 싸게 사게 되면 더 좋을 것 같네요. 좀 더 사가지고 더 글쎄요. 원래 샀다 팔았다 만큼만 좀 다시 사고 나중에 어 더 춤에는 상황 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증시가 지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해외 매출 같은 거 잡히면 게임 쪽도 괜찮긴 한데 일단 네. 피의 거짓 네. 좀 DLC라도 좀 빨리 나와줬으면 좋겠네요. SKDND 생각보다 안 빠지다가 좀 금요일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밀리면서 이렇게 됐는데 어 왜 안 빠지지 싶은데 좀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실적은 뭐 괜찮으니까 뭐 배당도 주는 곳이고 아직까지는 어 부동산 주추가 이제 3월 15일 이후로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때그때 이제 채권이나 이런 거 좀 같이 보시면서 보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또 하나 뭐 오픈한다곤 하는데 어 걱정이에요. 부동산 쪽은 음 세금으로 계속 어쨌든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. 계속 그리고 이터닉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좀 빠졌는데 여긴 일단 냅두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습니다.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요. 아직도 수익이 한 300%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걱정이 좀 없네요. 코일패션 계속 밀리고 있죠. 여기는 지금 배당이 들어왔어요. 배당 금요일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갔더라고요. 그래서 어 다른 거 좀 여기도 좀 살 건데 코일패션도 일단은 여기는 29일까지 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28일 28일 아마 주말일텐데 그 전주 금요일에서 월요일 29일 정도까지 해서 빠지면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더 빠질 게 없을 것 같은데 빠지는 정도입니다. 지금 완전히 이거는 대주주 영향이라고 봐야 되니까 폰드그룹은 계속 사고 있어요.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고 있습니다. 여기는 어쨌든 그 어 대주주가 더 더 매집을 한 곳이잖아요. 더 올리고 싶어하는 곳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계속 사고 있고 월요일도 좀 빠질 것 같은데 더 살 거예요. 29일까지 일단 뻗쳐보고 30일날 한번 그 이슈로 합병 딱 돼서 딱 트면 뛰면 어 이제 추메한 것들은 좀 일부 좀 정리를 해야죠. 한번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습니다. 속옷도 경기가 좋아야 입지 아니면 뭐 입던 거 있겠죠. 여기다가 싼 건 아니니까 YG 여기는 이제 빠질만큼 빠졌기 때문에 실적이 그래도 안 나올 거라 일단 당장 사는 것보다 실적 한번 발표되는 거 보고 나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네요. 블랙핑크도 뭐 콘서트 한다거나 이런 거 어 나오면은 상한가 가기 딱 좋거든요. 그런 건 있으니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죠. 근데 글쎄 한 1년 정도 쉰 다음에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뭐 연기도 하고 있고 바쁘더라고요. 나름 그래서 모르겠습니다. 할지 안 할지는 아무튼 네 그렇고 리사 같은 경우는 태국에 있죠. 특이한 게 리사 같은 경우는 따로 그 계약을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냥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YG에서 그래도 좀 봐서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은 있습니다. 워낙 몸값이 비싸기 때문에 음 아무튼 그리고 이제 테디 쪽이잖아요. 그 YG 자회사 알고 있는 그 거기 태양 씨랑 그 다음에 테디가 있는 게 이번에 엠넷에서 새로 그 오디션하는 그쪽 이제 프로듀서 태양도 아마 프로듀서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쪽 상장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 영향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. YG랑 완전히 떨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좀 같이 보시면 좋지 않나 이거 덱스타 8,000원 잠깐 찍었다 내려왔는데 8,000원 정도면 약간 매도하고 다시 사고 되고 이 정도 그렇습니다. 밑에서만 사시면 되고 경기 좀 안 좋아지더라도 코인 쪽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코인점도 지금 별로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단계로 좀 더 밀릴 거 같은데 좀 많이 빠지면 샀다가 올릴 때 팔면 되겠습니다. 일단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제작하는 거는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돈은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막 빠진다거나 하진 않을 거 같아요. 덱스터 오히려 이런 데는 환율 변동에 크게 영향을 안 받을 만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K 드라마 좀 괜찮거든요. 기생수도 작업했잖아요. 퍼트폴리오가 매우 좋기 때문에 여기는 좀 괜찮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. 어 화청기기는 제가 요 정도 샀나 두 번 정도 샀는데 나락 같죠. 어 두주는 아니고 한 10만원 1, 2, 10만원대 어 나중에 좀 자리 잡히면 작업을 할 겁니다. 빠질진 몰랐네요. 하루 반짝할 줄 알았는데 깐 의심은 됐는데 그렇게 됐네요. 그리고 화장품 요즘에 좀 괜찮다고 해서 이렇게 되고 있고 수술 잘 되면 뭐 여기도 괜찮죠. 오히려 이제 원자재 좀 수입을 비싸게 해야 되는데 그런게 이슈 아닌 이상 워낙 화장품이 많이 남으니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. 그 다음 여기는 하이닉스 영향 계속 받고 있습니다. 금요일날 또 이쁘진 않아서 그리고 인콘 수성 수성 웹툰이 좀 잠깐씩 튀어주고 있고요. 여기 뭐 이슈 있었는데 비스터블루도 그렇고 여기도 웹툰 관리 주잖아요. 여기 튀기기 좋은 게 삼성 삼성이 아니라 네이버 웹툰 나스닥 상장 예정이거든요. 그거 하면 네이버도 괜찮을 텐데 여기도 한번 오히려 오히려 이런 곳이 좀 크게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. 여기 전체주 좀 밀리고 있고요. 밀리고 있고 여기는 돼지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냥 팔아버린 거죠. 어 우리나라 주식이 항상 그렇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많이 올랐는데 빠진만큼 다시 올랐죠. 빠지면 좀 기회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조선주는 환율이든 뭐든 걱정이 없습니다. 일단 철강 이쪽만 좀 신경 쓰면 되고 다음에 수주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어 숙련공이 일단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거의 다 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노동자들이 잘 해주길 바라면서 바라면서 기다려야 되겠고요. 하이브도 이제 하반기 정도부터는 어 이제 괜찮을 거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겁니다. 여기 매출을 늘면 환율 변동에 따라 수익이 더 클 거예요. 훨씬 좋겠죠. 그리고 유니언머티리얼 이거 갑자기 차트가 안 뜨네요. 좀 탔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풀몬은 최근 좀 좋았고 혜인도 한번 최근에 한번 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이 정도 보면 되겠네요.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